레츠 고, 레츠 고, 투게더. 이야. 아니, 근데 너무 예쁘다. 여기는 약간 여기 서해 쪽이든 서해 쪽 같지가 않아. 이거 대박이네. 우와. 묻지다 묻지다. 아따, 막 기가 막히다, 야. 아니, 근데 오늘 이 햇살에 이거. 와, 예쁘다. 진짜, 와, 예쁘다. 오늘 바다 이거 반짝거리는 거 봐. 너무 예쁘다, 그렇지? 아,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같지가 않다. 와, 진짜 예쁘네. 여기가 지금 아까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시와오가. 아, 시와오. 시와오. 야, 지금 이게 호텔부터 시작해서. 야, 너무 예뻐. 너무 예뻐요. 야, 이거 총각이었으면 아침에 런딩 뛰었다. 여기가 그리고 이 전체를 위에서 보면. 네. 이게 이제 거북이 모양을 닮아가지고. 야. 거북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정답, 거북섬. 정답, 거북섬. 네? 거북아. 약하다, 약하다. 약하다. 아, 목소리가 질질 샌다. 형 결립선처럼. 약간 형 쭈쭈쭈쭈쭈 세요. 해봐, 강원한테 해봐. 네, 네. 거북아. 아, 이거 봐. 야, 나. 거북아야. 이거 봐, 이거 봐. 형, 여기는 완전 키 갈 장소인데? 진짜 가운데서. 질툰데? 키스 달링, 키스 미. 키스 미 투나잇. 예이. 키스 달링 아니고 키스 미 달링. 나 솔직히 말해주고 싶었는데. 키스 미 달링. 키스 미 달링. 보면 되긴 돼. 로즈ội 공원에 손摩드 nuevos旅行자. artists 모래들이 가 … 그리고 compt율 잡 espa용으로 루프를